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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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0월 23일 시참여행 11탄 시청자가 없는 시참여행 11탄 시작! GO! 공포방송 No.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바로미 여기에는 제보자 분이 이상한 사람이 있다고 듣습니다 최근까지도 살고 있는지 떠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조용히 들어갈게요 최대한 조용히 들어갈게요 와 미친다 자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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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총 3층 건물이.. 총 3층 건물인데.. 어..잠깐 무슨 소리가.. 무슨 소리가 나는데.. 잠시만요.. 여기 사람이 딱 있는데..잠깐만.. 무슨 소리야.. 뭐가.. 아까 이쪽 문 하나 열려있었는데.. 아까 이쪽 문 하나 열려있었어.. 뭐지..? 어디지..? 누구 있나..? 어디야..? 이쪽도 가야되는데.. 잠깐..잠깐만.. 문.. 방금 문 살짝 닫혔어.. 방금 문 살짝 닫혔어..잠깐만.. 미치겠다.. 누구 있어요..? 누구 있습니까..? 혹시 누구 있어요..? 혹시 누구 있어요..? 누구..? 아저씨.. 잠깐만..잠깐만..잠깐만.. 아저씨.. 잠깐만요..잠깐만요.. 얘기 좀 하실까요? 아저씨.. 아저씨.. 아유..잠깐만..잠깐만..잠깐만.. 설마..귀신 encl UK는 아니지.. ㅁ..잠깐만..잠깐만..잠깐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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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왜 그래? 미쳤어. 얘들아, 나 여기 안 돼. 여기 안 돼. 방금 봤지? 2층에 2층 문 닫히면서 1층에 문 닫혔어.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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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요. chorus? 소리 소리.... ½ burner! guerrं testim 헉! 헉!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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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보자분은 여러분 여기에 사람이 있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케첩 날짜라든지 이런걸 보면은 진짜로 뭐가 있었던게 있었던거 같애. 무언가 있었던건 있었던거 같애. 무언가 있었던건 있었던거 같애. 여기가 되셨구나. 나오세요. 예예.. 아.. 거기 뭐에요? 거기 뭐야..? 거기 뭐야..? 미쳤구만.. 동네가 미쳤어.. 잠깐만 여러분들.. 잠깐만 여러분들.. 마이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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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고도! 좋아요! 잘한다, 혜짠. 부탁드려요.